오늘은 피씨스넥을 먹는 창이입니다 그동안 피씨스넥을 별로 안좋아했는데요 어디아래 이유식을 끊고 나스부트는 여러가지로 잘못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네요 안좋아 어금니로 꼭꼭꼭 우리도 오징어 먹으면 어금니로 먹지 않습니까 똑같죠 사과 같은거는 어금니로 끌고 먹고 오징어랑 스낵은 어금니로 먹고 왔습니다 음 저쪽으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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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그래 음 잘하네 아잉 잘하네 아유 술술술술술술 들어가는데요 잡지도 않고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제 아 이 아 으 귀는 박쥐 같고 사실 발도 손도 박쥐 닮았죠 우리 창이가 화면빵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겠다 오늘은